cay ! الب cyclneck 예 drauf 아 여자친구 저렇게 울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좀 잡아주세요 뭐야 뭐야 와, 재미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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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지? 오빠 뭐야? 왜, 왜, 뭐? 여자친구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뭐 재미있어? 우리 재미있다고. 아니, 어떻게 나 떨어지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? 이게 원래 그런 떨어지는 재미로 타고. 떨어지는 재미? 그게 재미있으면 같이 좀 떨어져주지. 혼자 살려보겠다고 목숨 걸 꽉 붙잡고 있더라. 아니, 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. 그러게 해이인데 좀 꽉 붙잡고 있지 그랬어. 아니, 뭘 지워볼까, 뭘 지워볼까? 내 손 내패개친 게 누군데? 놀이동산에서도 이러는데? 벼랑 끝에 있으면 오빠 혼자 살겠다고 내 팔도 이렇게 풀질 사람이야, 오빠. 아니, 그런, 진짜 그런 상황에서는 오빠가 당연히 휘인이 구할 수 있어. 어, 됐어. 오빠 만약에 콩으로 메주 쓴데도 압니다. 아, 진짜.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나 위에서 지옥불에 뛰어든다도 그 오빠랑 잘해볼 걸 그랬어, 내가. 휘인, 진짜 순진하다. 그 얘기를 믿어? 남자들 처음엔 다 그런 거야. 여자 꼬실라고 무슨 말인데 못하냐? 뭐? 그럼 그때 오빠가 나한테 했던 말 갖고실려고 뻥친 거였어? 아, 진짜. 아니, 그게 아니고, 애인아. 내가 속았다. 또 속았네 바보같이.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오빠랑 사랑하는데 이제 오빠 아니다, 그거지? 그래, 내가 가줄게. 아니, 애인아. 아니, 애인아. 나도 옛날에 집에 똑같이 사랑해, 진짜. 나 봐. 내 손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게, 어떻게 할게. 그래? 그럼 여기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 사랑한다고 소리 쳐봐. 해봐.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. 싫어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야, 사랑해. 혜인, 사랑해. 됐다, 됐어. 아니야. 아니. 들리게 소리 해가지고, 들리게냐고. 잘 될 거 같은데, 다시. 혜인아, 혜인아. 됐다, 됐어. 아니, 혜인아. 아니, 혜인아. 야, 잠깐. 혜인, 잠깐. 나. 아, 진짜. 혜인아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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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됐지? 가자. 빨리 와. 사람들이 완전 많이 청소해 봐. 야, 이거. 오빠, 이제 내가. 오빠, 뭐야? 오빠, 이거 다 했잖아. 이렇게 빨리 가자. 사람들이 완전 많이 좋아. 아니, 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창피한 거야? 대단하다, 진짜. 나 오빠 같은 사람 필요 없어. 헤어져. 야, 나. 나. 나야! 뭐지? 하이!